여긴 어디? 우리 동국구속여공 이거 뭐 왓섬맨 느낌으로? 응 왓섬맨 난 염따 느낌으로 아 이거 또 벽화를 또 하러 왔지 뭐야 벽화하려고 해야되지 뭐야 벽화 끝나고 또 페인트 가게 가서 플렉스 좀 해야겠지 뭐야 지금 아침 7시 몇분이라고? 18분 7시 18분부터 벽화를 시작하는 이 미대 졸업생들의 삶 정확히는 5시부터 시작했어 시작은 2시간째 오늘 하루도 벽화로 시작을 해봅시다 탐이 안되니까 또 모자도 준비해 왔고 색깔도 다 만들었고 자 시작해볼까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 다시 시작해 볼까 다시 시작해 볼까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해 볼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